노래랑 한번 같이 해볼래? 그러면? 네네네 훅 부분만 그럼 훅 부분만 같이 하자 훅 부분만 노래! 노래! 왜 안 불러? 왜 안 불러? 정일아 우리 노래랑 해보려고 다시 하는 거야 알지? 그냥 동작만 하려면 계속 했잖아 어 들어볼게요 이 말 응 학교 중순기가 땡땡땡 해! 매일 것 같은 느낌이 줘 지겨워 굿라이프 해! 오늘도 나 아 힘들어 지영이니 아 아 아 지영이니 아 아 아 아 다들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좀 진지하게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뭐 정인이 다시 시켰는데 노래 안 부르고 어 지영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해서 물론 그것도 이해해 그치? 네 근데 여기다가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? 네 아 이런 걸 보면은 너네가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여 지영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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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니